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 이제 이번 주에 열릴 예정이었고 물밑에서는 한노섭 정무수석과 천준호 비서실장이 조율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성춘 부의장님 오늘 정무수석이 바뀌었잖아요. 홍철호 전 의원으로 그런데 민주당 얘기는 대통령실이 물밑에서 하는 조율 과정을 일방 취소했다. 수석국 교체가 예정인 이유다 이러면서 영수회담이 이번 주에 안 열릴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아무래도 지금 영수회담의 실무회담은 정무수석과 그리고 비서실장도 같이 아마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새로 임명되는 분들이 왔기 때문에 이것들은 조금씩 연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 총선에서 낙선을 하셨지만 지금 현역 의원입니다. 지금 현역 의원의 임기가 5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 중도에 사퇴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재가 필요한 부분인데 국회의장이 아마 오늘 귀국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 연기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연기된 다음에 새로 취임한 비서실장 또 새로 취임한 정무수석의 추진 하에 민주당과 함께 이걸 추진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전까지 조금 그래도 며칠이지만 시작된 지 며칠 안 됐지만 며칠 동안 준비했던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기간이 연기되고 좀 수년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이거 일방적 취소라고 하고 좀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이유는 아무래도 이걸 취소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마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면 민주당도 저렇게까지 굳이 입장을 내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마도 저런 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단순히 수도급 교체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냥 딱 짧게만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좀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것이고요. 이런 저런 조금 수년되는 과정 속에서도 굳이 여야가 이렇게 기싸움을 하게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그 인정까지도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야가 협치를 한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의 신뢰 자체가 구축된 신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런 사소한 것 하나에서도 지금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의 기싸움이 이루어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보면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은 실무협의가 단 반나절 미뤄진 것뿐이고 내일 곧바로 천준호 비서실장 만나서 논의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영수회담이 알려지기로는 25일, 이번 주 목요일에 가닥이 잡힌 거 아니냐는 일부 보도 나왔는데 아직 확인은 안 됐고요. 다만 영수회담이 불가피하게 다다음주, 다음주까지 미뤄진 건 아니라는 게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영수회담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 지난번에는 본인 라이브 방송에서 지원금 25만 원을 꺼내들었다면 이제는 윤 대통령 앞에서 아마 횡재세까지 얘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민생 위기 극복 그리고 민생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영국, 그루마니아, 그리스, 이탈리아 같은 많은 나라들이 에너지 산업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했습니다. 은행권의 기여금 조성 또는 횡재세 도입으로 만들어지는 세원으로 고금리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막연하게 희망 주문만 외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로 국민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른바 총선 승리의 청구서로 알려졌던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에 이어서 횡재세, 저희가 작년 즈음, 작년 말쯤에 이 횡재세 얘기도 짚어봤지만 배경, 사전 설명은 좀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기업 등에 대해서 추가 징수하는 세금, 소득세 형태. 그러니까 지난 작년 말쯤에 이른바 정유회사들이 기기름값이 오르면서 수익이 많이 나니까 그걸 좀 더 나라가 거둬야 되는 거 아니냐는 횡재세 논란. 이재명 대표가 횡재세 얘기도 했다. 강재한의 변호사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정무사법분과에서 의원들이 반대를 하는 의원들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지금 금융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 5년간의 금융사에서 갖고 있었던 순이자 수익의 120%를 만약에 올해에 더 넘게 수익을 남겼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초과 이익이라고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과 이익에서 40% 정도 그 안에서 이거를 어떠한 기여금의 형태로 돈을 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는 어떤 금융 취약계층을 돕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금융사라든지 이런 데들은 사기업 아니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세금을 납부를 하고 있는데 회사가 잘 되었다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 초과 이익이라고 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은 어떠한 이중과세 또 위원회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 있었던 정무위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이걸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분이 이번에 영수회담 테이블에는 올라갈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횡재세를 하겠다는 의도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대출 이자를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대출 기간을 늘려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꼭 횡재세를 어떠한 세수로 해가지고 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어떠한 대책들, 정책들을 만드는 것으로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횡재세라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기는 조금 테이블을 올리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기현 변호사의 입장 듣고 이번 주제 마무리할 텐데 왜냐하면 작년에도 횡재세 이재명 대표가 언급했을 때 기업인 출신의 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좀 반대를 했었고 25만 원은 돈풀기 혹은 민생살리기의 일환이라고 하더라도 횡재세까지 언급하면 이게 마치 사회주의식 경제 개념 아니냐라고 여당에서 비판했던 모양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뭐 사회주의식 이런 비판은 좀 낡은 비판이라고 보여지고요. 유럽에서도 영국, 루마니아를 비롯해서 계속 EU 집행위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이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유럽 선진국들도 다 어느 정도 동의가 이루어진 거죠. 특히 고유가, 또 고금리로 인해서 금융기업이라든가 또 정유회사들이 굉장한 이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원래 정상적인 경제 구조에서 창출될 수 있는 이윤이 아니기 때문에 초과 이윤에 대해서는 국가가 법인세, 또 행제세라는 명목을 신설하는 방식이 됐든 어떤 방식으로든 환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층, 또 금융 취약자에 지원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보고요.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철학적으로도 반대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25만 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의 어떤 민생 현안이라든가 경제 전반을 볼 때에는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서 충분히 얘기를 들어보고 같이 검토해볼 만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잠깐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결국은 경제 구조를 저는 망가뜨린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언젠가 계속 이익만 남기겠습니까? 그럼 기업들이 손해가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손해세를 정부가 주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행제세라는 걸 명목으로 해서 일정 이상 수익이 나면 가져가버리면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손해 날 것에 대비해서 기업들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요? 거기에다가 과연 이렇게 되면 외국의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이런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들어와서 이득을 창출하는 게 기업의 기본인데 그래 되면 경제 구조 자체가 망가됩니다. 즉 단시간의 어떤 짤막한 이득 이거 25만 원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또 인플레 되면 이걸 어떻게 책임질까 했습니까? 그때 대파 가격 팍팍 오르고 가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건가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가 순리대로 움직여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사회주의 정책에서 남미나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단 하나의 어떤 잠깐의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정책 결국 장기적으로 국가가 망가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막에도 나옵니다만 경제계에서는 반론도 좀 만만치 않아서 석유 지하전을 갖고 있는 유전을 가진 나라들과는 좀 다르니까 이걸 어떻게 횡재세를 물리는 게 특정 정유사만 거론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경제계 논란이 있으니까요. 글쎄요. 정말 영수회담이 열린다면 그 의제 테이블 중에 이재명 대표 하나로 선택을 할지 잘 지켜보겠습니다.